아, 너무 더운데... 아, 너무 더운데? 아, 너무 더운데? 아, 너무 더운데? 아, 너무 더운데? 아, 지금 저의 나무가 이렇게 부짜바스와에 오랜 반이죠?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은 저희 아스트로 노래 중에서 부짜바스와에랑 노크는 힘들게 밖에 설렁설렁 처지가 않는 느낌? 리허설 때도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에 제가 앙콘이잖아요 투어를 여러 나라를 돌고 와서 앙콘인데 해외에서 했던 재미난 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한번 뭐 얘기하는 것보다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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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